네 JBS 청추방송 향토가수 퍼레이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가수 이김 가수 여정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수 여정인입니다 내 남은 인생 내 세월 위해 날 위해 한 번 오 집에 살아낸다 하지만 이 마음 공로는 무슨 까닭일까 나 지금까지 저기까지 잘 왔네 나 열심히 잘했다고 자부하네 아들바들 다 키워서 좋은 신장 다 보냈다 고추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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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남은 인생 내 청춘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한 번 고추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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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nectar 고추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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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